포춘즈에서 미국에서 가장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1등으로 포브 프란시스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a puff of white smoke, puff은 이제 휙 불어 제키는 건데요 하얀 구름의 한 줌이 새로운 스피리추얼 리더를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이제 이러면서 공시가 된거죠 하얀 연기가 나면서 카톨릭 광장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전통적인 페이펄 아파트 멘트 교황청에 교황의 아파트먼트를 occupy 차지하는 걸 거절했구요 has washed the feet of female muslim prisoner 여성 무슬림 죄수의 발을 씻겨줬구요 자기가 예수가 아닌데 예수인 것처럼 하는거죠 이런 면은 훌륭합니다 포드 포커스를 타고 소용차를 타고 로마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is driven 하면은 이제 누가 운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famously 유명하게 또 이렇게 물어봤죠 who am i to judge 맞는 말이죠 내가 누구를 정제 재판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 멤버들에 대한 것을 면해서 with regard to 한 뭐뭐 관계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개혁을 위해서 여덟 명의 취기형단을 구성했고 그건 가장 중요한 스텝이다 교황 맘대로 하지 않구요 그래서 Francis effect라는 것을 abound 여기저기서 만개하도록 펼쳐나가도록 했습니다 매년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교황청의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of those 그들 중에서 77%가 it was due in part 2 누구 덕이다 일부 교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번째가 greatest leader로서 교황이 됐구요 두번째로는 바로 Angela Merkel입니다 아주 인상도 아줌마 같지만 대단한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는 할머니죠 아줌마 같고 독일의 Chancellor 수상입니다 수상 Merkel은요 가장 성공한 국가 지도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She is practically speaking 실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European Union의 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s all 전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체제죠 미국보다 더 큽니다 American has held that position 그 자리를 계속 지켜왔는데 거의 9년동안요 그래서 유럽의 death crisis 부채 위기를 관리하는데 압수한 역할을 했구요 그래서 EU를 intact keep intact 상처 당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구요 그러면서도 그리스 같은 존재를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세팅 해주면서요 EU는 건드리지 않도록 그리스의 질병이 EU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세번째 연애 밀러리입니다 Alan 밀러리 가장 위대한 지도자네요 Ford 자동차의 바로 CEO가 되겠습니다 망가지는 Ford Ford의 Miracle Worker 기적의 노동자가 이 회사를 구조했는데 파산에 의지하지 않구요 Without Resorting To Without Resorting To 금융구제 파산에 의지하지 않구요 지도자들이 이전 지도자들이 해왔던 것을 함으로써 이전 지도자들이 했는데 fail도 하지 못한 것을 해냄으로써 파산과 금융구제에 의지하지 않구요 이 회사를 구출해낸 영웅입니다 Ford를 살린 뭐냐면요 Ford의 Risk Covers 아주 전통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Risk를 싫어하는 그 다음 Reality Denying 현실을 부인하는 현실을 거부하는 The CYA 중심의 Culture죠 그런 문화 그런 문화에서의 변화의 바람을 가져온 거에요 Cover your ass죠 내 몸 보신이나 잘하라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주의 Risk를 싫어하고 현실은 이게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내 몸 보신이나 잘 지켜내는 그런 문화 이런 그 숨어있는 문화죠 Cover your ass입니다 네일이나 잘하는 거죠 딴거 신경쓰지 말고 그런 보수적인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Earning 7.2 billion 72억 달러를 이익으로 벌어가지고요 자 그것은 GM 제일 큰 GM이라든지 크라이스트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이 회사는 47,000 UAW 하면 United Automatic Worker인가 그럴 거에요 미국 전미 자동차협회죠 자동차 노죠 노동자협회 그 사람들한테 Profit Sharing 이웃 나눠주기에 각각 8,800달러 즉 천만원 정도를 나눠줘버린 겁니다 노조원들한테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네요 자 Ford의 Alan Mueller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Warren Buffett 최고의 지도야 네 번째 50명을 보고 왔는데 네 번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Buffett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이 뷔페 같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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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하는 네브라스카주의 주도인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마하 우마하 됐겠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많이 늙었죠. 여전히 바람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68살. 이렇게 미국 대통령들은 관두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죠. 끊임없는 자기의 뜻. HI와 싸운다든지. 전세계 배기가스를 스탬 방지역에서 노력한다든지. 그리고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자기의 모임을 주도해 가지고 많은 정상들이 여기에 모여서 그 매년 일어나는 국제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죠. 여섯 번째는 아웅산 수기. 버마의 지대대입니다.